2022년 10월 26일 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죠. 이런 제목으로 몇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국제정치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이게 우리 프로젝트, 우리 팀 주피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ABC 프로젝트와 굉장히 밀집합니다. 이걸 ABC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국제정치를 좀 일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아마도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꿍대신닥입니다. 나라도. 그러니까 개발자, 저는 꿍대신닥. 개발자지만은 저는 개발자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너무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보도가 편향적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나 보도를 보진 않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제 짐작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시각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서 피닉스 프로그래밍 1.4라는 책이 예전에 우리 강의했었죠. 1년전인가 2년전인가 했었죠. 리얼타임 피닉스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억도 되살릴 겸. 그래서 이전에 강의했던 책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강의를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우리 콜스에 아마 중급 2년차 정도나 3년차 정도의 강좌가 있을 거에요. 이 강좌 들어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 그대로 피닉스하고 엘릭스하고 강좌가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강의 녹화 뜨던 거에요. 엘릭스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전에 강의 녹화 뜨던 것 중에서 반복해서 리얼타임 피닉스 이 책이 있죠. 이 책 한 번 더 강의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강의했던 것과 좀 다른 관점에서 요약 정리를 할 거에요. 이전에 강의했던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콜스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이라든가 등등 해서 엘릭스 책 한 대여섯 권 강의 녹화를 뜰 겁니다. 그리고 러스트도 마찬가지 강의 녹화를 좀 뜰 거에요. 그래서 러스트에서 프로그래밍 러스트 강의 우리 했었고 그 다음에 비긴러스트 했었고 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안 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 한 책을 이것도 아마 강의 한 번 했던 책 프로그래밍 러스트를 한 번 했었죠. 프로그래밍 러스트를 이 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책 한 번 다시 복습 삼아 강의 녹화 뜨고 그런 다음에 러스트 강좌 몇 가지 더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mplete 러스트 프로그래밍 러스트 요거 말고 concurrent 러스트라든가 등등등 프로그래밍 웹 아셈블리 위드 러스트 이 책도 상당히 좋아요. 저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 강의 녹화 뜨었었죠.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강의 녹화 뜬 것들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러스트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러스트와 엘릭스 두 가지를 같이 하는데 이게 러스트도 그렇고 엘릭스도 그렇고 그렇게 쉬운 언어가 아니에요. 기초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쉬운 언어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쉬운 것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쉬운 거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콜스에 들어와서 보면 제 생각에 제일 우리 팀즈피트가 만든 과정들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과정이 유치원 과정 말고 초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에 보시면 스크래치 코딩이라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보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도 있고 그리고 초급 4년차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이죠. 과정이 있고 조금 더 올라와서 보면 그런 다음에 중학교 과정으로 해서 또 나와 있죠. 중학교 과정 중등 1년차 있고 중등 2년차에도 스크래치가 있을 것 같은데 중등 1년차까지만 있나요? 스크래치 강좌 녹화 대략 6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딩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스크래치 코딩인데 스크래치 코딩이 아마 6개 내지 7개 정도 강좌가 있어요. 꽤 강좌가 있는데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공지능도 다루고 다 다루에요. 등등등등등 모든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딩 쪽으로 기초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초등 1년차 과정으로 돌아와서 빠른 속도로 한번 쭉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녹화했던 중급 1년차에 중급 1년차에 있는 스크래치 과정은 굉장히 품질이라던가 내용이라던가 굉장히 알찹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개념도 완전히 머신러닝이 좀 어렵잖아요. ML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도 아주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엘릭스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 펑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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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들도 마찬가지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 코닝에 뭐 중급 1년차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펑셔널 개념들 과정들이 있어요. 좀 쉬워 보이는 걸로 먼저 펑셔널 개념들 잡고 그런 다음에 엘릭스나 러스터 과정을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엘릭스나 펑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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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분 수준이고, 그리고 스크래치는 방정식 수준입니다. 그리고 펑시널 프로그래밍 자바 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녹화했습니다. 자바 스크립트. 이런 것들은 굳이 비유하자고 하면 삼각함수 정도 되겠죠. 이런 단계.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가는게 낫습니다. 전혀 코딩 해본 적도 없는데 엘릭스부터 공부하고 싶다. 피닉스부터 공부하고 싶다. 이건 답이 안나올거에요. 러스트도 이전에 코딩한 경험이 전혀 없다면 좀 힘들겁니다. 아마 그럴거 같아요. 예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했던 얘기들 다 지금까지 틀린 적이 한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충 이런 얘기를 2월달, 3월달 했었죠. 아마 2월달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이런 상태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했었고 그 10가지는 일단 중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적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또다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어쩌면 3차대전이 아니라 기어이 3차대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기어이. 대략 추정을 해요. 미국은 떼돈을 벌었죠. 대략 3천조 정도 떼돈을 벌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미루어 심작을 하는 거예요. 미루어 아마 저 정도 벌지 않았겠나 라고 보는 겁니다. 3천조 정도 떼돈 벌었죠. 이거는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증거도 남아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6월 24일 날인가 아마 그때는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이 막 가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게 미국이 한 짓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비교적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돌려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덜티밤이 얘기해 놨어요. 우크라이나. 물론 이게 러시아의 주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라고 이래요. 미국이 이게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하니까 아하 진범이 누군지 저는 감이 있다고 봅니다. 덜티밤을 만든 진범이 누군지 감이 있다고 봐요. 정말 이러면 3세대 증가입니다. 덜티밤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거 핵폐기물을 공중에서 살포하는 겁니다. 비행기로 살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사일에 넣어서 터뜨릴 수도 있고 이게 덜티밤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핵무기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핵 쓰레기를 무작위로 도시상공에서 뿌려버리는 거죠. 이걸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한다고 러시아가 주장을 하고 러시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미국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딱 오대요. 저는 감이 딱 왔어요. 아하 이건 누구 작품이구나 하는 작품이 딱 나와요. 제 생각에 우크라나 작품은 아닙니다. 이러면 기회의 3차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 전인대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인민대표자회의인데 이게 기업으로 치면 주주총회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1인 뽑고 2사, 정치국 상무위위원 7명 뽑고 그다음에 정치국 위원 24명 뽑고 등등등등. 이사진이죠. 이사진 이사 뽑고 감사 뽑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시진핑 최고지도자 다시 선임을 했죠. 3연임, 최초로 3연임인데. 막 내린 중국, 전인대표, 전대라고 그러나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막을 내렸는데 저는 중국 문화의 막도, 중국 문명의 막도 내렸다고 봅니다. 중국은 정말 답이 없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진타워. 후진타워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연령이 좀 있는 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전의 국가주석이었죠. 정치적으로 공개체형을 했습니다. 공개체형. 정말 야만적이죠. 정말 야만적이고. 정말 답이 안 나오고. 중국이 덩치만 크고. 경제 발전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져 내고 있습니다만 그에 걸맞는 정신문화의 발전, 소프트웨어의 발전, 문명의 발전, 가치관과 세계관과 윤리와 도덕의 발전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지난 30년간. 그런 것을 보여준 게 이번에 중국 인민대표자회입니다. 중국은 답이 없다. 미국은 막 가고. 중국은 답이 없고. 참.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abc가 그런 매우 매우 관련이 큽니다. 우리 abc를 제대로 코딩하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꾹대신타기로 적어놨잖아요. 이걸 원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외교, 군사평론가들이 해야 될 얘기들이지만 이 양반들의 수준이 정말 이걸 알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이 요즘엔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도 꾹대신다. 개발자라도 대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차탄 폴란드.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막차탄 폴란드. 폴란드 전쟁이 아마 어쩌면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일 것 같아요. 이걸 잘 보면 연속성이 있어요. 처음에 한반도 전쟁이 있었죠. 1950년 한반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보기에 폴란드 라고 봅니다. 그럼 막차탄가에요. 이 전쟁들은 연속성이 있어요. 다른 전쟁과 다릅니다. 사실상 같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한반도 남북 전쟁의 연장이에요. 연장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베트남 전쟁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폴란드 역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연장이라는 거죠. 일종의 거룩한 계보입니다. 계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 아니라 지도로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폴란드 지도,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볼까요? 구글 맵스를 보죠. 구글 맵스 구글 맵스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남북 전쟁도 서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남북 전쟁을 보시면은 우리 어디 있나요? 우리나라 죽 죽 이게 한국이잖아요. 한국 지점 잘라서 왼쪽 편에 있는 세력 이걸 우리 해양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해양 세력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대륙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당시의 소련이죠. 소련 간의 전쟁 그게 한국 한반도에서 남쪽은 미국이고 그리고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 있었죠. 그리고 그 덕에 한반도는 초토화가 됐었죠. 그 연장선이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 딱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밑에 남쪽 남쪽과 그 위에 북쪽 간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에요. 한반도와 베트남 다 남북 전쟁이고 다 둘 다 중소를 한 축으로 하고 그리고 한 축은 미국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 간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에는 남북이 아니라 이렇게 동서로 잘라야 돼요. 동서가 아니라 동서로 잘라야 돼요. 동서에 남북이 아니라 동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동쪽은 러시아 이쪽이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세력이고 그리고 서쪽은 유럽과 그리고 미국, 캐나다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두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동서 간에 우크라이나는 동서분쟁이에요. 동쪽의 돈바스 지역과 서쪽의 키에프 지역 간의 전쟁이죠. 그리고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38선이 딱 꺼졌잖아요. 38선이 꺼지는 걸로써 이렇게 38선이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이 꺼져서 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전쟁 터지기 전부터 38선이 꺼지도록 예정되어 있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상당히 예외적이었어요. 베트남은 베트남이 오히려 북쪽이 남쪽을 다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이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죠. 사실상 이것도 반으로 북쪽을 월맹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월남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월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상당히 연식이 있는 분들일 겁니다. 월맹과 월남 간에 38선이 딱 꺼지는 걸로써 전쟁이 마무리되는 게 구조적이었는데 당시에 미국에 예기치 않았던 닉슨 독트리인 닉슨 게이트가 발생하고 등등이 발생하고 하는 바람에 미국이 아예 미국 내에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게 어차피 북쪽이 남쪽을 통일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보시면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쪽이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은 미국과 유럽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멸망하거나 아니면 폭망하거나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폭망할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폭망할 수가 있어요. 중국이 폭망한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미국이 폭망하는 것도 상상이 안되죠. 따라서 중간에 휴전선이 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일단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한 건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올렸던 거 다시 한번 포출을 하자면 일곱 달 전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돈바스와 케이버즈 간에 DMZ가 꺼지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죠.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떼돈 벌 것이고 유럽은 폭망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다 인명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고 등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얼추 다 틀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전선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전선 우크라이나 맵 우크라이나 우크라인 맵 프론트맵 프론트맵 프론트라인 프론트라인 이미지 지금 최근 최근 지도를 볼까요? 최근 타임 최근 패스터만스 정도를 볼까요? 보면은 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돈바스입니다. 이렇게 라인이 꺼지는 겁니다. 여기 원래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다 오히려 다 빼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은 전쟁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제가 전쟁 터지기 전에 정확히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 말이 맞았잖아요. 맞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꿩 대신 닭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ABC 프로젝트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ABC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관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고 미국이 맞갈게 되면 맞가면 어쩌면 진짜 3차 대전이 갈 수가 있어요. 막차탄 폴란드 이 얘기까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 전에 적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적었던 게 다 날아가버렸네 전쟁이 그러니까 한국전쟁 적었던 게 다 어디 가버렸어요? 한반도 전쟁과 그 성격이 똑같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은 똑같은 성격의 전쟁이에요.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추도 앞으로 진계될 방향도 이 전쟁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고 그리고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죠. 폴란드 다음 타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진행될 게 폴란드가 99% 가능성이 99% 나머지 1%는 한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99%는 폴란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폴란드 미국이 2차 시기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소모하고 난 다음에 소모할 소모품으로 폴란드를 찍은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 가지 더 식민지의 세 가지 유형 이거 다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좀 부족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식민지 세 가지 유형 한번 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17, 18세기 순수식민주의 순수식민주의는 뭐냐 니까 이거는 기존 기존 인구를 일단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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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을 in my pocket 새로운 새로운 거주자 거주 거주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방식 이 다섯 개 나라는 그 방식이에요.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모조리 말살 시켰죠. 말살 시키고 그 땅을 그냥 내 땅으로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주의의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있는 그대로의 낡으새 모습이 바로 이런 식민지 방식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조금 더 세련된 게 19세기 20세기 방식이죠. 일단 수정식민주의 이걸 순수식민주의라고 한다면 수정식민주의에요. 기존의 인구들 기존에 살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국을 당시 조선이죠. 조선 한반도를 식민지로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조선 인구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죽이면 미국식이고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는 들이고 대신에 계급제도를 가지는 거죠. 일본은 1등 시민 한국은 조선인은 2등 시민 중국인은 3등 시민 이렇게 민족 간의 계급입니다. 민족 간 계급제도를 가지는 민족 혹은 인종 간 계급제도 이게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식민제도에요. 일본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등 할 것이 모든 국가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했죠.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럽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국가들이 거의 없어요. 태국이 좀 예외적이긴 한데 태국이 식민지가 안 됐던 이유는 그것도 이유가 있죠. 그건 태국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우리 중간 완중 지대를 두자 하는 거에요. 이것도 지도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당시 어디있나요? 보시면 태국이 여기 있잖아요. 태국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전부 다 프랑스가 먹고 인도, 차이나, 베트남 베트남도 다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왼쪽은 인도, 미얀마 해가지고 영국이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오고 싶고 프랑스 쪽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서 DMZ 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DMZ로 만들어 둔 게 타일랜드입니다. 타일랜드 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 용감하고 잘 싸워서 식민지가 안 됐다. 다른 모든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라오스, 캄보디아, 프랑스 식민지였죠. 자기들은 식민지가 안 됐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대개 사람들 다 무식해요. 그리고 20세기, 21세기는 통화 금융 식민지입니다. 통화 금융 식민지. 이게 기축통화에요. 최종병기입니다. 최종병기. 최종병기 기축통화. 총칼 대신에 기축통화를 써서 똑같습니다. 성격은. 기존의 식민지 방식과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의 자산, 자원, 생산력, 가치를 수탈하는 건 동일합니다만 방식이 달라요. 첫 번째는 말살 방식. 두 번째는 총칼로 계급을 만드는 방식. 세 번째는 아주 세련된 방식. 통화 금융 식민지. 이 덕에. 이 덕에. 이 덕에. 미국이 떼돈을 3,000조를 버는 겁니다. 수정합니다. 떼돈. 이 덕. 3,000조 몽땅 다. 저는 기축통화 효과라고 봅니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익은 독점하고. 이익은 독점하고. 손실은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기축통화에요. 저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니까 상품.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고 얘의 가격이 1원이고 얘의 가격이 1원이고 두 개의 가격 합치면 2원이 되죠. 그렇잖아요. 글자로 좀 키웁시다. 30 정도. 30 정도. 20 정도. 그리고. 흠흠. 아. 죄송합니다. 가운데로 두고. 자. 요렇게. 1원짜리 상품. 1원짜리 상품. 통화량은 2원. 이게 서로 매칭이 딱 일정하게 돼요. 통화량. 이게 통화량이고. 통화량과 가격이에요. 가격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1층이에요. 요렇게 되는데 얘가 1.5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얘는 0.5가 돼야 됩니다. 그게 1 다하기 1은 2라고 하는 그러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1 다하기 1은 2에요. 1 다하기 1은 2. 이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인데 근데 얘가 1.5가 됐는데 얘도 1.2가 됐다. 지난 에피소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는 2.7이 된 거잖아요. 한국의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냈느냐 0.7만큼 더 찍어냈느냐 물어보니까 조폐공사에서 안 찍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전화를 했더니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돈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서 한국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상품을 살 수 있는 한국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의 돈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기숙공사 달러. 한마디로 달러죠. 나는 달러를 안 찍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달러를 찍게 되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 소득의 감소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그 줄어든 재화와 서비스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 재화 줄어든 와 서비스 줄어든 만큼 정확히 기축통합 발행국으로 기축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돈을 아무리 찍어 내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하는 거예요. 왜냐?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이 한국이 통화를 처음에 1 1 있는 상태에서 3만큼 찍었다. 2죠. 원래는 2였는데 이걸 3만큼 찍었다. 그러면 가격이 1.5 1.5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는 거잖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근데 달러나 엔화나 유로는 아무리 찍어놔더라도 물건 가격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전히 1이에요. 분명히 통화량은 3인데 미국 내의 재화 은 2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1만큼이 여기 3이 3중에서 2 더하기 1이라고 보면 2는 미국에 남아있고 나머지 1은 한국 등 193개국으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재화 물건을 사가지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가격은 여전히 이릅니다. 돈을 아무리 찍어내더라도 찍어내도 그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익은 독점하고 비용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실질소득 전세계 193개 국가가 있으면 기축통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만큼 정확히 기축국가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구조예요. 그죠? 이게 21세기 식민지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주장을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니고 요렇다 요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길래 그 얘기를 저는 소개할 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우리 ABC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우리 ABC가 바로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런 기축통화의 수탈적 속성 수탈적 속성을 대체하는 대체하려는 하려는 1년의 움직임 1년의 움직임 1년의 움직임 1년의 움직임 중국 보고 멋있다. 멋있다. 중국 보고 따라 배우고 싶다. 중국 보고 우리도 수입하고 싶다. 그런 종류의 소프트 파워가 전혀 없는 거죠. abc는 그거를 대신할 만한 소프트 파워를 제시합니다. 두가지의 코딩이 우리 abc가 코딩하는 겁니다. 코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프로그래밍 엘릭스 라든가 리얼타임 피닉스 라든가 등등을 열심히 보고 있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열심히 코딩을 진행을 하는 게 이게 우리 abc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움직임과 우리 abc 프로젝트는 우리 개발자의 일관어수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abc 프로젝트는 매우 매우 밀집하게 상관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어떤 국제적 정체의 흐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